가보겠습니다 어 고생했어 선배님 퇴근 안 하세요? 자발적 야근이랄까? 네? 먼저 들어가 저 먼저 갈게요 어 안녕히 계세요 뭐라고 뭐라고 먹고 합시다 먹고 합시다 어 힘들지? 일 아직 안 끝났어? 아니 아직 지금 카페인 충전하러 갈게 오빠는 뭐해? 아 나 집에서 티비 보고 있었지 어 아 그 그래 음 커피 마시고 정신 차려야지 아 오빠 보고 싶다 오빠 나도 보고 싶다 얼굴 보고 가려고 기다렸지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좋다 으흐흐흐 난 얼굴 봐서 좋다 오늘 커피가 맛있는 이유 GS25에서 카페인시보를 만나보세요 그래도 카페인시보 덕분에 이렇게 데이트하네 만납니다 아 아 봄